바람 부는 날 그래 나가 봐라 불들이 없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불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 만하면 곁에 불이 또 곁에 불 넘어질 만하면 곁에 불이 또 곁에 불 그를 잡아주고 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 어디 있으랴 이것이 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때 밝혀 deposit 어둠 때 우리가 사냥 permanent 아름다운 모습 에리카리yd 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